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요리야 어 야 오늘 유치원 재밌었냐 재밌었어 음 야 오늘 유치원에서 피제스피더 가지고 오니까 친구들한테 인기 많았어 아 완전 많았지 완전 오오오오 아 근데 요리야 너 피제스피더 아빠가 진짜 여러개 사준거 같은데 이제 그만 사야돼 알았어 엄마가 더 혼났나말이야 아 그치만 초록색이랑 저녁색만 모으면 다 모으는건데 에이 이거 다 모아서 모아야 다 똑같은건데 아니야 달라 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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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초록색 사주라 초록색 아이 진짜 아 진짜 저거랑 저번 모으면 다 되는데 네 초록색 사줘 야 피제스피더 아빠 너한테 몇개 사준줄 알아 진짜 한 여섯개 일곱개는 사줬을꼴 진짜 아 아빠도 저번에 골프채 샀잖아 왜 사줘 지금 골프채에 협박하는거야 저 봤거든 엄마한테 찌른다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제가 정말 착한 마음으로 아빠 아니겠습니까 또 흐흐흐 자 그래서 애들한테 장난감 하나 사주려구요 하하하하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요로야 뭐 갖고싶어 피제스피더 어떤거 가지고 오십니 일단은 초록색 초록색 아 그럼 초록색 하나 주세요 예에에 자 삼천만원입니다 아 삼천원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삼천만원 네 삼천만원 어디서 그런 구라를 아이 그런 거짓말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요로야 이거 하나 샀으면 됐지 이거 아 됐지 일단은 음 이거 이거 절대 이거 딱 한개만 산고 이제 그만 사는거다 너 집에 엄청 많은거 다 알거든 아빠가 아니거지 많이 없거지 빨리 따라와 엄마한테 너 이거 엄마한테 이거 이거 친구가 졌다고 해야돼 알았지 알았어 아이 이거 혼나겠네 또 아이 진짜 아 여보 다녀왔습니다 안녕 아 아싸 뭐야 요로 음 오늘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 아 이거 옛날에 산 피지스피너잖아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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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아이 도대체 이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 애들이 계속 이거 사달라고 하는거야 아 그리고 손가락 끼고 음음음 초록색깔 이거 요로건데 친구가 줬대 음 아 친구가 줬어? 응 그치 요로야 난 또 난 또 여보가 사준줄 알았지 깜짝 놀랐네 요로야 근데 친구가 줬지 친구가 줬지 요로야 그럼 음음 하 아 여보 어쨌든 나 잠깐만 확인할게 있어가지고 야 요로야 잠깐 따라와봐 음 어? 따라와봐 야 야 익요루루루 익요루루루 너 너 너 너 방에 한번 가봐야겠어 야 아이고 수고했어 아 야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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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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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예 이제 분홍색만 오면 된다 야 요로로 왜 야 이렇게 피제스피너가 많은데 아빠 또 사달라고 또 사달라고 그런거야 어 왜 이제 분홍색만 있으면 돼 아빠 아이 잘 부탁하지 아빠 잘 부탁한다고 야 도대체 피제스피너 도대체 피제스피너 도대체 피제스피너 뭐가 재밌다는거야 한번 내가 가지고 놀아볼래 줘봐 완전 재밌거든 응 어 날아간다 야 야 야 그치 재밌지 여보여보 여보 얼른 올라와봐 올라와봐 예 갈게요 아이 이게 도대체 뭐가 재밌다는거야 여보 비제스피너가 하늘을 다일수있나봐 애들이 가지고 애들이 가지고 애들이 가지고 도대체 피제스피너 철신기술 철신기술이네 음 모르겠어 뭐가 이렇게 많아 여보 나 하나 가지고 놀아봐 여보 나 하나 가지고 놀아봐 여보 이거 하늘 날수 있는거야 이거? 이걸로? 아 당연하지 아 나 진짜 분홍색만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음 여보 나 이거 먼저 날아갈게 예 이거 애들이 가지고 노는 이유가 있나봐 아 이거 이거 하늘에 날아봐 여보 어 어 어 아 아 왜 이제 더 이상 안 사줄거야 여보 나 한마디 해 절대 안 돼 절대 절대로 아 피커넥만 있으면 되는데 음 안 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은데 장난감이 이렇게 많은데 또 사달라니 절대 안 돼 알았지? 어 아빠 봐봐 이 빈곤관이 정말 사무치기 쓸쓸해 보이지 않아? 안 쓸쓸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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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아 진짜 분홍색만 있으면 되는데 여보 절대 사주면 안 돼 저렇게 많은데 어? 아 여보나잖아요 여보나 내가 그 딸 얘기에 좀 약하잖아 어쩔 수 없었어 여보 그나저나 저거 피젠스피너 분명 저거 유행 지나면은 또 안 가지고 놀걸? 응 아유 그럼 절대 사주면 안 될 거 같아 응응응응 그때는 뭐 버려야지 뭐 응 하연 아 진짜 여기 딱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아 진짜 분홍색만 더 있으면 되고 진짜 딱 하나만 더 있으면 이제 진짜 진짜 안 살아도 되는데 아 어떡하지 아 보니까 아빠라랑 엄마는 이제 안 사줄 거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게가 손 좋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 거짓말이 치면 되겠구나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유치원 준비물 사야 된다 하고 막 돈을 받아야겠다 일단은 그래서 그리고 스피너 사고 들어와서 오 재밌게 놀면 되겠네 응 놀면 되겠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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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있잖아 내가 스피너 때문에 까먹고 있기를 못했는데 우리 유치원 내일 준비물이 있거든 생년필 사월했어 생년필 돈 생년필? 아 일주일 전에 뭐 세일러문 생년필인가 사줬잖아 아 그거 다 부서졌어 아유 조심히 좀 다르지 생년필이 얼만데 아 그 3,000원? 3,000원 정도 해 아 12색 사야돼 12색 여보여보 여보 예 수상해 수상해 수상하다고? 유리야 정말 사는거 맞아? 아 당연하지 엄마 내 눈을 바라봐 얼마나 신수해보여 어 유리야 생년필 사는거 아니면 어떡하지? 아 여보 그래도 에이 맞겠지 아 믿어보자고 그래도 응 그래 엄마는 믿는다 만약에 유리가 엄마한테 거짓말하는거면 엉덩이 100대 맴매야 알았지? 알겠어 네 3,000원 그렇게 따르봅니다 그렇게 아 유리야 유리야 조심히 다녀와 생년필 사러 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조심히 즐겁다와 네 아 아싸 3,000원 아 아 거짓말친거 젤키면 엉덩이 100대를 먹네 아 일단은 사고보자 아 아저씨 아저씨 으흠 아니요 저거 주세요 저거 분홍색 스피너 주세요 어 너 돈 많니 이거 굉장히 비싼거야 아 저 돈 많아요 음 알겠어 오늘 횡재했구만 응 여기있다 네 어 어 안들어왔는지 다시 얼마에요? 저건 3,000원 3,000만원이야 네 천천히 해보세요 안녕히계세요 어이 300원짜리 3개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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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핑크색까지 얻었다 아싸 아 아 이거 얼른 내 콜레시엄에 장식해놓고 싶은데 어 아 어떡하지 으흠 그냥 들고 들어가면 당연히 혼날텐데 어떻게 해야지 어 엄마가 믿어주려나 안 사왔다는건 말이 말이 안되나 아 아 불량배한테 뺏겼다면 되겠다 돈을 흠흠흠 흠흠 흠흠 후엥 후엥 훌쩍훌쩍 후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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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짓말같은 울음은 뭐지? 왜왜그래 여보 요리야 왜 울고있어 후엥 후엥 훌쩍훌쩍 오는길에 불량배를 만나서 3,000원을 빼앗겼습니다 후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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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을 달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여 가여라 올라가 후웨인 후웨인 훌쩍 훌쩍 올벅 올벅 정말 그 여보 예 명연기였어 요르르 그래요 뭔가 뭔가 참 연기 같죠 여보 음 그러게 뭔가 수상해 그치? 하이 이걸 이제 여기다 딱 녹으면 되는데 오늘 내가 거짓말을 쳐서 돈을 받았으니까 오늘 당장 여기에 두면 아빠한테 혼낼? 지켜가지고 엄마한테 맴매맞고 그럴텐데 적어도 한 일주일은 지나야 친구한테 받았다고 거짓말을 질 수 있을텐데 일단은 여기 놓으면 아빠한테 그대로 지킬테니까 일단은 이거를 당분간 좀 숨겨놔야겠다 재료를 여기다 넣어줬던 것 같은데 네 여기다 숨겨야지 레드스톤을 이렇게 이렇게 레드스톤 횃불을 여기다 설치하고 상자를 여기다 설치하고 끈끈이 피스톤을 여기다 설치하고 이제 이제 나무목재를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면 하 진짜 완전 강쪽같다 이렇게 해서 착착 아 너무 순식간이다 빨리 넣어야지 빨리 넣어야지 핫 됐다 숨겼다 숨겼다 잘 숨겨졌나 볼까 핫 어 좋아좋아 이렇게 숨기면 아빠도 못찾을거야 아 나 이제 편하게 그래 방으로 돌아가서 잠이나 자야지 하 하 하 하 하 안녕히 주무세요 아 여보야 야 아무리 생각해도 어 요로루가 거짓말을 쳤어 그래 그거 완전 요로루 그 그 선물받을 때 그 그 연기톤이라니까 여보 그러게 말이야 이거 아무래도 요로루 방에 분명 핑크색깔 피젯스피너가 있을거야 하 그놈의 피젯스피너 한번 뒤져보러 가자고 여보 요로루가 지금 자고 있을테니까 한번 올라가서 뒤져보자고 음 음 음 음 음 요로루가 컷 요로루 너 누워줄래? 오른쪽 크리켓 오른쪽 크리켓 오른쪽 크리켓 오른쪽 크리켓 자여도 될거 같은데 안 자지나? 아 아 저게 맥 걸렸네 다시 깔면 될거 같아 부셔서 안 나와있나봐 안 나와있나봐 자포즈 안 보여요 응 아 그러면은 오른쪽 크리켓 그냥 침대로 하지 뭐 빨간다 그지 말고 침대 오른쪽 크리켓 그렇게 해서 누울 수 있잖아 음 안 보여요 지금 아 지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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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보였는데 아 보였다 보였다 어 누우면 되겠다 한 번 더 한 번 더 눌러줘 아 굿 간다 선발 액션 음 요로루가 자고 있네 여보 음 예 요로가 자고 있는게 틀림없어 음 근데 여기 없는데 여보 그러게 핑크색 어 거짓말이 아닌가 스읍 잠깐만 요로의 이 숨소리를 들어보면 음 아 얘는 오늘 확실히 거짓말을 했어 여보 음 그럼 어디다 숨겼을 숨겼다는 건데 스읍 잘 뒤져봐야 아 여보 예예예 근데 내가 만약 피젠스핀을 몰래 샀으면은 자기밖에 안 숨겼지 아 아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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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데 숨기지 않았을까 음 어 어 음 그러게 없네 여기도 음 어떡하지 어 음 여기가 아닌가 어 여보 왜요 왜요 아니 요로로 방에 저런 상자가 있었나 저게 뭐예요 여보 아니 저쪽 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상자 같은데 자기 한번 따라와보라고 여보 여기 따라와봐 뭐야 뭐야 요기에 열쇠를 꽂고 한번 당기면은 문이 열리고 왔단 말이야 다 한번 해봐 다 한번 해봐 여보 여보 한번 해봐요 요거 눌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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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요기에 숨겨났었구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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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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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봐봐봐봐봐봐봐 이거 숨겨났어 이거 봐봐 어 내가 역시 우리 촉감이 틀리지 않았어 촉에 틀린게 없어 역시 어 불량배는 무슨 불량배는 무슨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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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로로 요로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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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갑자기 요로로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 아 그걸 어떻게 니가 거짓말한거 다 느꼈어 요기에 다 이렇게 보이는데 뭘 숨겨 니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여기 아 저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저 몰라요 몰라요 몰라 뭘 몰라 다 PDS PDS 압수해 이거 다 버릴거야 아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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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일루와 나 안있어 자 요로야 지금 방으로 지금 집으로 안 돌아오면 니 니 방에 있는 PDS PDS 다 버릴거야 버리자고 버리자고 여보 다 버릴거야 어 여기 다 버려 다 바둑이 집에 나 줄거야 이거 야 바둑아 가지고 나가라 아 싫어 내 애끼들 우리 애끼들 우리 신상 애끼들 아 싫어 아 도망갈거야 자 여보 네 다음부터 절대 손 주지마 알았어 아 믿.. 믿으면 안돼요 으응 준비물은 그냥 사주는게 낫겠어 그러게 말이야 거짓말을 치고 있고 좀 알게 된다 흘리기 검색해 도망가 두고 은 어